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런 공정한 재검표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자 뭘 저렇게 자꾸 미적미적거리는 것일까 뭘 저렇게 자꾸 숨길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이 6월 28일 인천연수월 재검표 상황과 관련해서 촬영, 녹화, 녹음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다시 중계 녹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는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4월 23일에 시작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6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최대 선거구인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 현장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azaudio.org는 무려 9대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화면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마도 재검표 현장의 수십 대의 그런 카메라를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동안 재검표 현장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검표 대상은 대략 210만 표가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수십만 표가 실종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azaudio.org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시면 azaudio.stream서비스라든지 아니면 audio.org를 방문하시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재검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카메라를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눈앞에서 재검표 실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상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직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서 재검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로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재검표가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중계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심과 의혹과 불안과 불만을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이 해야 되고 대법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낙담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대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불신감을 가졌던 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물론 대법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재판관이라든지 판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감은 다른 어떤 사회의 직업군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을 그동안 다루어온 거라든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어쩌면 대법관들도 이럴까라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검표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파이낸스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는 6월 23일 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촬영검지 명령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이 4.15 총선에 부정선거 소송 관련 재검표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하자 소송 관계자와 시민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소송 대리인단은 6월 22일 SNS를 통해서 대법원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난 4.15 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 현장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촬영금지 결정은 재판 공개 원칙도 긴 황당한 결정이라면서 일제히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재검표를 하는 과정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놓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논란에 대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쓰기 위한 명분 있는 행위로 사법부가 나서서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SNS를 통해서 대법원이 6월 28일 재검표 상황에 녹화와 녹음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소송 대리인단은 다시 중계녹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라고 성토했다 제가 이 촬영 및 또 녹음 녹화 금지라는 그런 소식을 접한 신민 JY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개재판 원칙이라는 것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고 그럼 이 사실만 봐도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부분의 조치입니다 배성 H님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 공개의 원칙은 재판부가 거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재판관들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재검표도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로서 행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박병재인님은 대법관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재판 아닙니까 당연히 녹화와 녹음을 허용돼야 되죠 제가 지금 내다보는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는 민경욱 후보 4만 9,913표와 정의령 후보 5만 2,806표 그리고 그 밖의 이인의 군수 후보표를 합치더라도 대략 10만 표가량일 것으로 봅니다 철제한 재검표를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사안입니다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트는 210만 표를 거의 두 달 동안 재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10만여 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부 표를 시범적으로 재검표를 하는 그런 안이 대법원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끌리기가 나올 가능성을 대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벌써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 가운데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해당 투표용지와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하는 선에서 이번 재검표가 실시가 될 것이다 어쨌든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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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표 정도를 가지고 무슨 시범 재검표가 있고 본 재검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참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우선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3권이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심 메뉴과 고르는 것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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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